여호수하와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읍 백성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학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복 작전임을 알 수 없었던 아이성읍 백성들은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아이성을 떠났습니다. 아이유와 베델까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뛰어나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하 8장 18절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하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하가 단창을 드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아이성읍 백성들과 아이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단창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8장 26절 아이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하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기면 아말렉이 이기던 때에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극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여호수하가 나가서 싸웁니다. 출애극기 17장 13절 여호수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 이르니라. 또한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출애극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순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는 여호수하가 칼을 잡고 직접 나가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이제 여호수하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출애극기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하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하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승리를 직감합니다. 완전한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는 여호수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을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백성들을 광양에서 죽인 후 아이성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명이나 되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한 다음 성읍 안에 있는 가축과 물건들을 27절 말씀과 같이 탈취합니다. 이는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합니다. 8장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아이성을 불사르고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본문에서 아이성은 오늘날까지 황폐하였다라고 보도합니다. 불사지르는 것은 완전히 불태웠다는 뜻으로 소멸시켜버렸음을 뜻합니다. 소멸되어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건축할 수 없도록 영구의 폐허를 삼으라고 하신 신명기 13장 16절의 말씀을 이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황폐해진 아이성 생명력을 잃은 황량한 상태가 됨을 뜻합니다. 아이라는 단어의 뜻은 폐허라는 뜻으로 아이성은 계속해서 황량한 상태로 남아 후대까지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만 나무에 달아둡니다. 나무에 매달아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뜻합니다. 범죄자를 땅에서 분리시켜서 땅의 오염을 막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이러한 처형 방식을 반역자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해질 때 아이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거든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단 채로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 이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또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또 준행합니다.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재계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쇄도를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범죄물과 화목죄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세는 목정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준행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 8절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때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죄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죄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죄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어질 때 신의 산에서 드렸던 제사로 지금 에발산에서 다시 드리는 것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는 것은 출애극기 20장 25절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재단에 사용되는 돌을 정으로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한 것은 외형적이고 기교적인 미를 중시하기보다 자연스럽고 내면적인 진실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우수아는 그 재단의 모세율법을 기록하고 백성을 불러 모입니다. 그 중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3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혹은 거룩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계를 사이에 두고 각각 6집밭씩 남쪽 그리시삼과 북쪽 에발산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심삼과 에발산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것이 바로 세계밈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며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헌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발산은 돌산으로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울창한 수풀이된 산으로 축복을 상징하기에 여기서 여우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4절 그 후에 여우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온해중은 가난한 땅에 거주하면서 여우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여우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계매서의 이 언약은 일시적으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구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땅이지만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우수아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각 요소 요소마다 신명기의 말씀들과 모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각 몸된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여우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춘행하고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승리의 길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추관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우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중인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주님 명령하신 대로만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